이카리 이카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 X 이렇게 쳤잖아요 아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되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공개처형 예 제가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사실은 저기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여기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일부러 1피를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1피쪽에서 퍼지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좀 타이밍을 꼬아서 제가 타이밍을 꼬아서 나락을 좀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앉아 나락이랑 생각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저의 일말에 그런 얄팍한 그런 술수는 통하지 않았어요 철권신한테 좌종쓰니까 시계로 피하는거 봤죠 이제 나락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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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뽀록이라고 할 수 있죠 뽀록으로 어쩌다가 카운터스워로 맞은건데 이거 무즉해 다이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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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다이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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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k docs 這 진짜 옆에서 상대 상대를 했을때 다이밍이 오는 압박감과 긴잔감 이거 보였어요 다이밍이 이렇게 까지 enforce 나이 빨리 Veravier 회사로 나락이 오니까 횡이동을 치다가 한번더 횡이동을 쳐서 각을 최대한 틀어서 나락을 피해버리는게 와 시계 횡 시계 횡 안기 바로 총풍 지나가자마자 이글 크로우 와 아 이거 실전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사야 해는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 저 표정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있어 5번 맞았대요 그걸 세고있노 저 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와 이걸 실전에서 맞게 되네요 이러니까 무릎님 하시는 말씀이 와 이게 잘 안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각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안방으로 타이밍을 한 번 꼬왔어요 부진켄가 훌륭해서 치료에 힘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훌륭해서 훌륭해서 타이밍을 터지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레드가 나올 거라는 걸 근데 내가 맞고 있더라구요 이틀 전에 그 토요일에 한테일 제가 이제 지고 미시마 맵으로 바꿨는데요 다리를 1피로 좀 가면은 어 저거는 이즈올때 하이킥 쓰면은 하이킥이 이기는 판정인데 저거 진짜 제가 좀 무서웠던게 저거 한번 내가 맞추니까 바로 입력을 하셨는지 저걸 회이크를 거시더라구요 그때 좀 소름돋았어요 이때 이때 이걸 회이크를 거시더라구요 하이킥을 이 사람이 내미나 안내미나 이걸 체크하려고 더킹으로 일부러 해서 내가 하이킥을 하이킥을 내밀게 유도한 다음에 다시 이글크로우를 찍을 생각이었구나 이제 저도 저 대 라운드 속에서 느껴지더라구요 아니 나락쓰니까 나락쓰니까 이렇게 되는거에요 내가 생각이나 잘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나락쓰니까 생각은 아하아... 내가 많이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나락쓰는데대 체력 진짜 Lösung 불가스invest야 해도 무시해 지조 데 나라호스표가 피우는 룰로 변했더라구요 훅 이카리가 정말 좋으니, 라운드도 찍고있는데, 2위가 리치고있습니다. 카운터에서, 이야, 잘생대하고있어서 깜빡했는데, 이카리가 지금 리치로 지고있다구 갑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구요 괜히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을것 같고 어떻게든 이제 또 안전하게 풀어나갔거든요 좌종 걸리지가 않아 절대 아 절대 한번더 참았어야 됐는데 제가 끝나고 아 역시 제가 상대가 안되네요 아이고 아